올 시즌 손흥민 없는 첫 경기를 치러야 하는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을 찾습니다. 아시안컵을 위해 떠난 손흥민은 한 달 가까이 토트넘에선 볼 수 없습니다. 그런데도 주장은 여전히 손흥민이라 말합니다.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죠. 토트넘 입장에선 손흥민이 그렇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하는 손흥민의 공백. 토트넘 감독은 그 아쉬움이 팀의 결집을 위한 에너지로 받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. 모든 수준을 높여야 하는 모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. 모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수준은 가장 큰 공백이 될 것입니다. 프리미어리그도 손흥민의 이름을 불러냅니다. 12월 한 달 동안 넥폴과 도움 4개를 한 손흥민은 이달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후보와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 이 부분 통산 5번째 수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던 평가가 이어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